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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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2장에서는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세월이 흘러 40년이 지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시금 도드라진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2장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백을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허락하신 그 언약을 기억나게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 역사를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 사람을 세우는 것, 리더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데에는 조금 특별함이 있어요. 그 특별함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전혀 대상이 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사실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면 모세가 애국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가 세상의 지혜와 능력이 생겼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게 되었던 게 바로 모세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결국 한 게 무엇이냐? 자기 형제, 동족을 향한 잘못된 정의로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지요. 그런 모세가 미디안의 거함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지 못한 그 모세의 삶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 가운데 가장 연약한 순간에 그를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양떼를 치며 긴 세월 동안 그 목자의 삶을 모세는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의 상처가 치유되는 시간을 지났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가 길을 가다 불에 타는 떨기나무를 보았습니다. 사실 뜨거운 사막 가운데서 바싹 마른 이 떨기나무가 자연 발화하는 현상은 종종 있었던 현상입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게 있었어요. 그 불 붙은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타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놀라운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었던 모세는 가던 길을 돌이켜 그 떨기나무 앞으로 향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지요. 모세야 모세야 라는 부르심에 모세가 엉겻거래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한 첫 명령이 부여가 됩니다. 네가 서 있는 곳 거룩한 땅이니 네 신을 벗어라. 왜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종의 삶을 의미했습니다. 그 당시 종은 신을 신지 않았어요. 종이 아닌 사람에게 종의 삶을 요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신은 신발은 한 사람이 살아온 그 삶 자체를 여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 보여지는 나의 모습이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세상을 향해 보여진 그 모습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것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과거에 무엇을 하였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세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을 벗어라. 우리를 존재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겉모습이 어떠하든, 가진 것이 얼마이든, 배운 것이 얼마이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말기는 우리에게 늘 속입니다. 나의 부족함, 무능함, 죄 앞에서 넘어지는 연약함을 걸고 넘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신다는 말씀이 믿어지시나요? 여러분은 정말 이 은혜를 받고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신학교를 졸업하고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제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신다라는 분위기보다는 제가 열심히 해야, 잘해야,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딱 봐도 모범생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저는 학교 다니는 내내 1등만 했다라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늘 우등생이었습니다. 매사에 그랬고요. 학원을 한 번 다녀도 한 번이라도 빠지면 정말로 지구가 멸망하는 줄 알고 열심히 다녔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비교적 성적도 좋았고 많은 분들에게 모범생이라고 칭찬도 들었어요. 좋은 말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일찍 철들었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더라고요. 성경키즈 대회 하면요 1등만 했고요. 단 한 번 1등 놓친 적이 있었는데 그날 밤에 얼마나 한스럽던지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모범생 아닌가요? 겉으로 보면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티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 마음은 늘 허전한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숱하게 들었지만 예수님이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주구심도 알았지만 그러나 내 지식이 내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더라고요. 제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더라고요. 그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흩날릴 뿐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제가 가장 어렸을 적으로 기억하는 그 시절부터 저는 목사가 되기를 꿈꾸었는데요. 부모님의 서원은 아니었지만 목회를 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멋있었던 것 같아요. 유년기를 지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음 가운데 확고한 목표를 세워놓고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는 해결되지 않은 그 마음 속에서 그 목표가 단순히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여겨지는 성공을 이루는 목사가 되는 것이 제 목표가 되었어요. 그 후에 제 삶은 목회적 성공을 위한 이루기 위한 선택이 모든 것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학과를 고르는 것도 신학과를 가야지 성공할 것 같았고 대학원을 갈 때도 본대학원을 가야지 성공할 것 같았고 목회를 나갈 때도 단독 목회를 나가고 싶은 마음이 그 꿈이 있었습니다. 남들에게는 밑바닥부터 목회의 어려움을 몸소 겪으면서 내가 사역하고자 이렇게 스스로를 포장했지만 사실 그 마음에는 여전히 목회적 성공을 이루려면 단독 목회를 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단독 목회의 임지를 놓고 실제로 이야기가 되고 거론되는 곳도 있었지만 일이 진행되어 같은 곳이 있었는데 결국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계획한 대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답답하고 불안한 거예요. 아, 이러다 성공 못하는 거 아닌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 저를 가라앉게 했습니다.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목회를 나가야 결혼도 하고 목회를 향한 그 성공에 관한 그 모든 것이 순리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어긋나기 시작하니까 흔들리는 것이에요. 제가 그 해에 진급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버렸습니다. 결국 진급을 못했지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 이후에 결혼도 하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은 때 아무것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목회적 성공을 이루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지금까지 애써서 달려왔는데 정말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깊이 찾아오시더라고요.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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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한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할 때에야 더 이상 내 열심으로는 내가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직면했을 때에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사랑의 자리에서 사랑의 눈으로 그 자리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운전을 하던 중이었는데 하염없이 쏟아지는 눈물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모세의 스펙을 보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신을 벗은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세는 거절해요.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래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밝히셨어요.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여 낼 것이다 선언하셨어요. 8절에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지겠다. 10절에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만 봅니다. 자기를 보니까 갈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주님 나를 인정하신 하나님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데 여전히 내 눈은 나를 향하고만 있는 거예요. 내 부족함, 내 연약함에 못 이겨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 마음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극약 처방을 내리십니다.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 왕의 명령보다 더 준엄한 유일한 경혜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더하여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서 22절까지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말하세요. 모세에게 말할 기회도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다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모세는 계속해서 과거를 회상하며 나는 할 수 없어요. 자신은 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미래를 기대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18절에서 22절은 구체적으로 모세에게 사전에 이제 출애금 내용이 이렇게 될 거야. 다 알려주고 계세요. 요약하고 계세요.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야. 이집트 왕이 반발할 거야. 그럼에도 이집트 사람의 물품을 취해서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를 탈출할 거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지나며 어린이국에서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한 전도사님의 아이디어로 줌에서 만나 다른 거 하지 말고 우리 성경 읽어보자 라는 마음으로 시작되었어요. 7시 30분부터 8시까지 30분 동안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소리 내서 성경을 읽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행사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전도사님들에게 물었어요. 이렇게 하면 몇 명이나 올 것 같아요. 원래 어린이국 전우사님들이 믿음이 좋으시거든요. 그런데 담당 목사가 이렇게 물어봐서 긴장을 해서 그랬는지 한 30명 정도 매일 읽는 아이들이 평균적으로 30명 정도 오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참고로 저희 어린이국 아이들 제적이 1,000명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30명만 매일 와서 성경 읽어도 감사한 거 아닌가요? 하시더라고요. 아, 맞지요. 그런데 제 마음에는 조금 더 써서 한 50명 정도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7시 반에 가서 말씀 읽어야 되는데요. 몇 명이나 오고 있을까요? 120명이 되는 아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성경을 봅니다. 선생님이 많지도 않으세요. 첫날에는요. 자기가 이건 못 일어나서 참석을 못하는 꿈을 꾸었다면서 들어오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엄마가 자기 안 깨워줬다고 나 한 번 빠졌는데 어떡할 거냐고 엄마한테 물어내라고 그렇게 따졌다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조금 피곤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습관이 돼서 그런지 쌩쌩합니다. 말씀도 참 잘 읽고 모든 모습이 참 놀랍습니다. 이 일을 지켜보며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사역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과 이 사역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해요. 하루에 30분 성경 적으면 두 장 많으면 네 장 읽는데요. 그게 무슨 소용이냐라고 하실 분도 계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무엇에 노출되고 있느냐가 그들의 인생을 바꿉니다. 1학년 친구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께 무슨 선물 받고 싶어?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답하는 줄 아세요? 비트코인이요. 주식이요. 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소리를 듣고 자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 아침을 여는 그 첫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들으며 자라가는 것이 참으로 기적 같은 일이고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이집트와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해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음도 알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주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가서 말할 때 나를 누가 보냈냐고 물으면 뭐라고 하지요? 하나님께 질문해요.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14절, 15절로 답하시는데 우리가 14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을 한마디로 줄이면 너는 가서 나 안다고 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가 부족해요. 라고 하면서 변명을 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네가 나를 더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탈출해야 할 이집트가 있으십니까? 나는 능력이 없어서 그 일을 행하지 못하실 것 같으십니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아민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먼저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을 벗는 것은 그 안에 보여주었던 외적인 모습 나의 보여지는 모습 다 벗으라는 것입니다. 네가 과거에 무엇을 하였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존재 그대로 받으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하나님 나이가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잘남도 나의 못남도 연약함도 부족함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나아갑니다. 나의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는 주님 사랑하시는 주님 인정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이 필요 없지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심을 온전히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역사하실 때 우리 삶이 주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나아갈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내가 다른 허물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주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했을 때 하나님은 이제부터 너는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십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을 더욱 주목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하여 다음 세대의 부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는 크게 한 번 모르고 우리가 뜨겁게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더욱 더 주목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핑계할 때 너는 나를 더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욱 더 주목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달린 것이 아니라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내가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부목하고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 더하여 기도하는 것 이 땅의 다음 세대에게 부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여 살아가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으로 그 아이들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님께서 정말로 그 다음 세대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사역도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잘하십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주님을 주목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